선택 미적분입니다. 많이들 사실 선택 미적분이 공통만 없었다면 참 여러분 잘 풀었을 텐데 공통에 상처받아가지고 선택 미적은 또 지뢰 겁먹고 안풀고 그러지 않아야겠다는 교훈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오히려 선택과목이 공통에 잘 안풀리는 문제를 패스했을 때 선택과목 4점짜리도 먼저 건드리는 게 좀 더 현명할 수도 있겠다. 물론 이제 이거 단정 지으면 안 돼요. 왜냐하면 그게 수능 때의 어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항상 문제를 초벌로 보고 초벌로 문제를 딱 보자마자 아 이거는 그냥 풀겠다. 그런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하면 될 것 같아. 충분히 이번 미적분 문제는 문제가 나쁜 건 아니에요. 그런데 이제 문제가 정말 쉬웠다.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복잡함이 전혀 없었다. 같이 한번 문항을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. 시작을 27번 문제부터 봅니다. 그림같이 A1, B1, 4고 A1, D1이 1인 직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교점을 2원이라 했고요. 그래서 뭐 길이 같고 2분의 파이 짜리 A2 잡아서 또 그래서 뭐 그래 뭐 이렇게 날개 모양의 도형에 색칠하여 그림을 그려서 R1이라 했고 뭐 이후로 같은 방법을 했대. 맨날 똑같은 그냥 밑줄 한 줄로 푸는 거죠. 전형적인 등비급수 문제이고요. 네 역시 좋았던 것 같아. 문제 자체는 시작이 이런 거죠. 내가 그래 내가 일단 1대4짜리 먼저 직사각형이 있었어. 그래서 먼저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 대각선을 그었대 이런 얘기야. 아 대각선을 그었구나. 그래서 각각의 이름을 부여한 거고요. 그 만나는 교점을 지금 2원이라고 해서 문제에서 분명히 이 D1, 2원과 A1에서 출발해서 이 길이와 같은 뭐야 A2, D2, A2, D1 그리고 각이 2분의 파이니까 사실은 직각이등변삼각형을 그렸다는 얘기에요. 지금 야 여기다 직각이등변삼각형을 그려냈구나. 지금 상황이 이런 얘기라는 얘기야. 여기다 직각이등변삼각형을 그려서 내가 그래 그리고 이쪽은 똑같이 똑같이 내가 직각이등변삼각형을 그려서 너를 이어서 드디어 첫 번째 도움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에요. 음 그렇구나. 그러니 이제 뭐 그냥 밑줄 한 줄이라니까? 밑줄 한 줄이라니까? 그렇죠?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뭐야? 당연히 직각이등변삼각형이니까 이 한 변의 길을 구하겠지. 그런데 당연히 얘가 먼저겠지. 왜? 얘는 대각선의 반쪽이니까. 네가 이미 4고 네가 1이니까. 눈에 들어오죠. 그렇죠? 4, 4, 16의 1, 1, 1, 2. 나 루트 17인데 나 뭐야? 2분의 루트 17이야. 이런 얘기야. 야 그래? 그러니까 당이 2분의 루트 17 제곱한 거잖아. 그치? 그거 제곱하면 둘이 합친 정사각형의 넓이라고. 그래서 뭐야? 이렇게 첫 장이 간단해요. 우리 두루의 곱한 4분의 17이고 1. 드디어 빼기. 공비만 쳐주면 돼요. 야 근데 그거 공비를 어디에서 만들었대? 두 번째 도움을 그릴 필요도 없지. 왜? 청하게 너하고 너를 이어서 또다시 거기에 4대1짜리. 너 맞아. 너 이어갔을 때 너 4대1짜리 직사각형 그려가지고 또 그림을 그렸대. 그러니까 결국 뭐야? 우리는 이 길이 구하라네. 이 길이. 이 길이 구하면 전체 4가 줄었대. 그치? 그래서 그게 넓이니까 제곱에 비례하겠죠. 따라서 이 길이만 구하면 된다는 얘기에요. 이 길이만. 그래서 그 길이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? 야 그걸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작에 많겠지. 도형이니까. 도형이니까 무작에 많을 거야. 그치? 그래서 그 많은 방법 중에 뭐가 가장 빠를까? 라고 했을 때 사실 뭐 방향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사실은 충분히 얘가 2분의 1조치에 2분의 1조치니까 사실은 뭐 당연히 뭐야? 어 이미 데칼코마니잖아. 그치? 대칼코마니의 당연히 뭐야? 얘 누가 봐도 이등변삼각형이고요. 이등변삼각형이 밑변이거든.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? 그치? 어떻게 할 수 있을까? 그런데 이제 이게 뭐 뛰어난 애들은 벌써 그냥 보일 것 같아. 왜냐면 아니 이게 직각이잖아. 얘가 직각이래. 어? 어? 내가 이 길이 구하는데 당연히 얘하고의 비교 아니야? 이놈하고 이놈의 비교니까. 이놈하고 이놈을 비교하면 되는데 그거 없는 거 채우면 되는 거냐? 그 차이가 궁금한데 이거 아니야? 그러니까 보이는 거야. 빠른 애들은. 그치? 빠른 애들 보이지. 나 직각인데? 아유 뭐야. 너하고 너를 더해도 90도인데? 근데 뭐야? 그래 난 태어날 때부터 이등변이야. 난 태어날 때부터 나도 대각선이라서 수선의 발 내리면 이등변이고 비율이 종이 나 2분의 1이야. 라고 하잖아. 나 2분의 1이야. 그럼 너도 2분의 1이겠네. 그치? 왜? 당연하지. 니가 똥글뱅이면 똥글뱅에다 X를 더하면 90도듯이 너도 X거든. 그럼 여기가 똥글뱅이라는 얘기야. 닮았거든. 삼각형 두 개가 닮았어? 근데 대각선의 길이가 갔대. 뭐야? 우리는 합동이야. 나 누구니? 나 2분의 1이야. 이런 얘기야. 아이고 그래. 그러면 너 2분의 1 모자라구나. 너는 그럼 얼마겠어? 사실은 전체. 여기도 채우면 되잖아. 대칭성이니까. 전체 4에서 2분의 1, 2분의 1. 하나가 모자라하대. 뭐야? 아 너 3이구나. 야 너 하나가 모자라하네구나. 그래서 뭐야? 그래 난 공비가 4분의 3이래. 그래서 너 뭐 있더니? 제곱을 했더니. 그래. 그래서 16분의 9, 16에서 16분의 그치? 아 나 7이고. 아 그래서 약분해 주면 맞아. 그래서 요구했던 7분의 얼마가 68이라는 답을 너무나 깔끔하게 낼 수가 있었던 거죠. 그죠? 잘한 거야. 잘한 건데. 다만 이제 우리 배운 애잖아. 그치? 왜? 우리는 각에 대한 걸 배운 거야. 그치? 각에 대한 걸 배웠다고. 그래서 이런 보존손들을 생각하지 못했다면 사실은 충분히 이 문제는 왜냐면 어쨌거나 각이 정보가 주어지고 이게 지금 특수각이라니까 얘도. 나 4분의 파이. 그치? 특수각이 주어졌단 말이야. 근데 네가 각이 궁금하지. 왜? 어? 네가 4분의 파이야? 어? 그래? 근데 나 알잖아. 왜? 사실은 전체가 그치? 전체가 각을 물론 이 비율을 그치? 내가 너를 세타라고 봤을 때 그치? 이 각이 이 각이 2분의 파이 빼기 세타거든. 그치? 나 이 세타가 마음에 들고. 물론 세타를 이걸로 봐도 돼. 그치? 얘를 봐도 되지. 어쨌거나 우리가 원했던 뭐가 됐든 네가 세타가 됐든 뭘 잡든 네가 세타면 네가 4분의 파이니까 사실은 얘가 4분의 파이 빼기 세타라는 얘기야. 그쵸? 눈에 들어온다고. 그죠? 이야 그러네. 그러면 넌 끝난 거지. 왜? 길이 정해진 거고 이 길이 뭐야? 그냥 4인 4분의 파이 빼기 세타. 근데 4분의 파이 빼기 세타에 대한 덧셈 정리를 아니까. 세타에 대한 거 아니까. 세타 나 역시나 너 이미 다 구한 거잖아. 비율이 다 정해졌다는 얘기야. 그치? 야 선생님 세타는요. 전체의 삼각형의 비율하고 똑같아. 네가 4일 때 네가 1이고. 너 이미 첫 장 구할 때 루터 17이었다며. 그치? 그게 지금 세타. 여기가 세타니까. 평행하니까. 그치? 그치? 그래서 내가 세타짜리 이미 알았을 때 이미 세타는 정해진 각이고. 따라서 너는 뭐야? 길이가. 2분의 루터 17에다가 뭐를. 직각삼각형이니까 거기다 뭐야? 루터 입이 한 거잖아. 그러니까 사실은 얘가 2분의 루터 34거든. 따라서 이 길이가. 이 길이가 뭐야? 2분의 루터 34에다가 사실은 뭘 곱한 거야? 4인 거지. 4인 파이. 4분의 파이 빼기 세타를 곱한 거란 얘기야. 오우. 그렇구나. 그래. 그래서 그거 두 배 한 거. 그거 두 배 한 거. 그게 이 길이. 거기다 두 배 한 거. 그래서 이 길이 구하면 그게 아마 3 나올 거라는 거야. 사실은 그치? 그래서 뭐 더샘 정리 써서 풀었다? 그것도 잘한 거야. 충분히 충분히. 왜냐하면 이건 미적분 문제니까. 충분히 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다면 그것도 풀만 했던 것 같아. 그치? 그것도 뭐 나쁘지 않아. 그것도 좋았고. 사실은 결국은 이제 닮음을 보고 이 관계를 파악했다면 좀 더 빠르게 문제를 풀었을 것 같고. 오케이. 그렇게 해서 구한 답이라는 거. 그치? 역시나 등비급수와 덧셈 정리가 짬뽕 될 수 있다라는 거. 교훈이 있었던 거고요. 그리고 그 덧셈 정리를 몰름에도 불구하고 몰라도 결국 그치? 간단한 도형의 필연적인 보조선 싸움이라고 그랬죠? 그걸 그음으로 인해서 쉽게 풀 수 있었다라는 거.